열방을 위한 기도 운동 시간입니다 하나의 말씀 여원복음 육장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금물이가 따른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새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밀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밀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밀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사 중 하나 곳 시몬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에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이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부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기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거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무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 하셨더라 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심혈이 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랬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곳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 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브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보나 물어갔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석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니라 그들이 못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못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룹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네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네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예대인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선적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량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 뒤에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여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의 여기를 놓으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디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보남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인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건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오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자르라 이 시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82억의 영혼을 잡고 있는 불신함과 불순종의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바벨탑의 영들이 니페림의 영들이 이 시간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력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신함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순종의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니페림의 영들 바벨탑의 영들이 대한민국과 전열방에 237개 나라마다 하나님 가득한 전세계 만 7천 종족을 붙잡고 있는 우상과 종교와 허감의 세력들이 7천 미전도 종족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큰 새가 인도 대륙의 2천 미전도 종족을 소수민족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중국 대륙의 56개의 종족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이 시간에 무력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도로에 1억 3천의 영을 잡고 있는 6천이 넘는 수많은 우상과 종교의 신들이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파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땅에 밀려올 수많은 지진과 오리엄들이 이 어리석은 영혼들이 우상 앞에 귀신 앞에 부착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올 수많은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힘을 깨달을 수 없으니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56개 나라 허터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인들 무슬림들에게 하나님 성령 역사하옵소서 전세계 2, 3, 7 나라마다 허터져 있는 수많은 무슬림의 템프를 잡고 있는 이 종교의 영들 그리와 잘못된 영으로 잡혀있는 그들이 주의 성령을 역사하여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참 하나님이 예수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 역사하옵소서 저 이스라엘과 중동의 천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왜 그들이 전쟁 속에서 피를 흘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역사가 중동의 마을마다 도시마다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 역사가 없어서 주의 성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위해 통치하시며 이스라엘의 푸틴을 잡고 있는 더 북한과 함께 전쟁을 통하여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죽고 고통당함을 깨닫게 하시고 푸틴을 잡고 있는 러시아를 잡고 있는 제국주의 영들 패권주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을 잡고 있는 종교의 영들 부력화되게 하여 주시고 중동의 나라나라마다 하나님 수많은 무슬림의 템프를 통하여 있는 모스크를 통해 섭취하고 있는 이 종교의 영들이 그들을 영적인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삶의 수많은 문제로 인도하고 있사니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통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전세계의 20억이 가까운 이 무슬림들을 잡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을 잡고 있는 이 종교의 영들이 그들 속에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도록 미샤로 믿는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농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하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성교운동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전세계 허태져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전세계 허태져 있는 러시아인들 인도인들 중국인들 모두 하나님 전도자와 성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구속주로 만나는 그러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성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영적 지지자들이 깨워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무속과 점술과 내필의 영들이 가득함을 깨닫게 하시오 정말 24시 영적전쟁을 통하여 성리하도록 주의 종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대한민국에 와 있는 수많은 다민족들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빛을 선포합니다 말씀의 빛을 선포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저 미국 대륙의 하나님 52주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빛을 선포합니다 미국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다시 성령적인 가치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미국의 초중고 대학마다 예배운동과 기동과 말씀운동이 다시 회복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기를 성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가 하나님 새로운 어둠과 허감이 덧불진데 전세계에 일어나는 지진과 폭우와 기후비전을 통하여서 다가오는 수많은 현상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얼마나 탐욕과 죄악에 빠져있는 를 깨닫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에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의 하나님 도시마다 마을마다 구석구석마다 빛을 빚을 수 있는 백만도시에 그리대 빛을 빚을 빚을 수 있는 빛의 등대 망대가 서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빛의 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통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널어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에게 성교사들에게 빛의 대사 군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옵소서 마가의 집의 역사하시며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드의 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력으로 지력으로 철역으로 인력으로 빛의 경적으로 무장할 수 있게 역사 이 시대를 본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해 주기를 성원합니다 하나님께 친인도 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